안녕하세요. 건단입니다. 하단 선포 어항이든 내부 배면이든 혹은 담수 어항이든 사용되는 모터인데 그 중에서도 어항물이 오버플로우로 넘어가 흐르고 다시 어항으로 보내주는 리턴 모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스키머 영상에서 설명드린 AC 모터랑 DC 모터의 차이는 장단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계속 설명을 하면 어쨌든 보이는데 좀 지루하니까요. 리턴 모터는 AC와 DC 구분을 빼고 나뉘는게 공기로 모터에 열을 식혀주는 공랭식과 어항물로 열을 식혀주는 수냉식으로 나뉩니다. 공랭식은 물에 담궈서 사용하는게 아니라 물 밖에 설치하여 사용합니다. 리턴 모터에 입수, 출수에 호스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어항에 직접적으로 열을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수온 상승을 배제할 수 있는게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가격이 비교적 고가이고 현재는 사용을 잘 안하는 제품입니다. 대부분 물 안에 담궈서 사용하는 수냉식은 모터에 발생되는 열을 물로 식히기 때문에 수온 상승을 일으키지만 공랭식에 비해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어항을 세팅하게 되면 다른 제품은 상관없지만 리턴 모터 만큼 꼭 스페어로 하나 더 구매하시는게 좋습니다. 리턴이 멈추면 심장이 멈추는 것과 동일하게 생물 전부가 폐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조명이 고장나면 산호가 위축되지만 3-4일 정도는 괜찮고 스키머가 고장나면 뉴트리언트 관리가 조금은 어렵지만 그렇다고 암모니아가 폭증해서 바로 폐쇄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리턴이 고장하게 되면 물은 계속 고여있고 작은 어항이면 수류 모터조차 없어서 수류 형성이 안됩니다. 하늘 산포인 경우 냉각이 되지 않은 수온 상승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리턴 모터 만큼은 꼭 스페어로 하나 있는게 좋습니다. 그럼 리턴 모터를 구매할 때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하고 용량은 몇 수로 해야 될까요? 여러 제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보편화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만 알려드릴게요. 첫번째는 제바오 모터인데 제바오는 DCT, DCP, DCS 등 제품군이 되게 다양하고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DCT, DCP, DCS처럼 모두 DC 모터입니다. 각 제품은 신형 순서인데요 뭐 DCT, DCS, DCP, DCW 순서로 DCW가 가장 최신입니다. 제바오는 일단 중국산이고 가격대가 저렴해요. 또한 출력조절이 가능한 DC 모터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모터 안에는 인펠러라는 부속품이 있고 인펠러가 고속으로 회전해서 물을 빨아들이고 그리고 다시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DCT와 DCP는 인펠러 차이가 나는데 DCT는 수류형 인펠러이고 DCP는 압력형 인펠러입니다. DCT의 수류형 인펠러는 밖으로 보내주는 출수량이 많은 대신에 출수구 높이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손실률이 발생을 하고요. DCP의 압력형 인펠러는 말 그대로 압력을 줘서 출수구 높이가 높더라도 손실률을 최소화해서 보내는데 출수량은 DCT에 비해 좀 작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형을 구매하기보다는 인펠러의 타입도 알고 구매하는 게 좋은데요. DCT의 수류형 인펠러는 일단 손실률이 발생을 하니까 선프에서 어항으로 보내는 배관의 높이가 낮은 어항에 적합하고요. DCP의 압력형 인펠러는 손실률이 최소화시켜주니까 배관의 높이가 높거나 혹은 배관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경우 적합합니다. 보통 리턴모터를 살펴보면 그래프가 명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는 그래프를 살펴보면 좌측은 MO로 되어있는 Y축은 높이를 나타낸 미터이고요. 우측 L 슬러시 H로 되어있는 X축은 시간당 보내는 리터 단위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 중 위에는 DCS 모터이고요. 아래는 DCT 모터입니다. 동일한 12,000으로 살펴보면 높이가 4.5m인 경우에 DCS는 시간당 3,200m를 보낼 수 있고 DCT는 시간당 1,000m를 보낼 수 있습니다. 즉, 같은 12,000 시리즈이고 80W의 전력을 소비하지만 동일한 높이에서도 출수량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통 하단 선프인 경우에 리턴모터에서 어항으로 보내지는 배관은 1.5m에서 2m 내외이니까 시간당 리터를 확인하신 게 좋습니다. DCS 기준으로 높이 2m를 살펴보면 시간당 출수량은 노란색은 1,000m 회색은 대략 1,500m 보라색은 2,000m 녹색은 대략 3,800m 하늘색은 대략 5,200m 마지막 보라색은 대략 7,800m입니다. 시간당 출수량을 보고 리턴 제품을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어항의 물량은 부피 계산과 동일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를 전부 곱하고 1,000m을 나누면 돼요. 그러면은 35큐브 같은 경우에는 35 곱하기 35 곱하기 35는 대략 42리터 정도 나오고요. 45큐브는 약 90리터 60큐브면 216터이고 여기에 하단 선포가 있는 경우에 각 물량도 있고 또 어항 안에 물만 있는 게 아니라 돌도 있고 샌드도 있기 때문에 한 대략 0.9 정도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35큐브 하단 선포인 경우에 37리터 45큐브는 81리터 60큐브는 194리터 정도 나오는데요. 어항 물량에 대해서는 사실 가장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은 어항이 몇 티로 되어 있는 두께를 빼고 어항 높이로부터 수면을 제외한 높이 그리고 돌의 무게와 샌드 무게를 빼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편의상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고 1000을 나눈 다음에 0.9 정도 곱하면은 선포 물량이 합쳐진 값이 좀 나옵니다. 하단 선포가 아닌 경우에는 한 0.7 정도로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45큐 기준으로 물량이 81리터인데 편의상 일단 80리터로 보겠습니다. 자신의 어항 컨셉이 짬뽕이냐, 아크로냐, 피시온리냐에 따라 혹은 빈 영양화 위주인지 부영양화 위주인지에 따라 시간당 회전하는 물의 양이 달라지는데 하나씩 전부 설명드리면은 사실 30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은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평균적으로는 일단 어항 물량 대비 1시간 기준으로 약 15에서 20회 정도로 회전하면 좋습니다. 베를린 방식이면 10에서 15 정도가 좋다고 하네요. 아까 45큐브 하단 선포가 대략 80리터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1시간당 1200에서 1600리터로 회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DCS 기준으로 2미터 높이의 어항 같은 경우에는 회색 줄인 DCS4000 정도가 적당하겠죠. 근데 배관이 단순히 위로 뻗는 게 아니라 좌우로도 구부려져 있어서 배관의 저항을 좀 고려를 하면은 출수량이 조금 더 나오는 DCS5000 정도가 적당합니다. 배관 저항뿐만 아니라 5000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DCS4000은 최대 스펙으로 회전을 했을 때 기준이기 때문에 최대로 계속 회전하면 모터의 수명이 빠르게 단축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더 큰 스펙으로 구매해서 회전 수를 낮추는 게 좋겠죠. 같은 내용으로 이제 60큐브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대략 200리터 정도 되니까 15에서 20회면 3000에서 4000리터 정도 됩니다. 이번에는 DCT 기준으로 이제 보면은 2미터 높이의 배관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그래프인 DCT8000 정도가 적당하지만 마찬가지로 DCT12000을 구매해서 출력을 한 60-70% 수준으로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보고 계신 영상 속 이거는 이제 저의 어항인데 물량이 선포를 포함하면은 사실 70리터도 안됩니다. 그런데 저는 DCT10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DCT10인 경우에는 이제 2미터를 기준으로 4800리터의 출수량을 보이는데요. 70리터밖에 안되는 저의 어항은 고작 20번 돌려봤자 1400리터인데 어떻게 보면 3배나 높은 용량을 사용하는 이유는 배관이 단순 어항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일부분은 냉각기로 흘러가고 어항으로 올라가는 배관은 또 양자국으로 갈라져서 흘러 올라가기 때문에 배관저형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4800리터에서 약 70% 수준인 3300리터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처럼 단순한 리터모터는 자신의 물량에 맞춰서 구매를 하거나 가격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물량과 배관을 고려해서 구매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은 AC모터로는 시세와 AIM이 있고요. DC모터에 비해 내구성이 좋고 시간이 지나도 유량이 감소되지 않으니까 소금에 민감하지 않으신 분이면 가급적 리터모터는 AC모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세는 일단 0.5부터 5.0까지 있고요. 평균적으로 어항 사이즈에 따라 약간 정형화 되어 있는데 35큐브 같은 경우에는 시세 0.5 그리고 45큐브 선포인 경우 시세 2.5나 3.0으로 하시면 되고요. 60큐브 선포인 경우에는 시세 4.0에서 5.0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AI도 비슷한데 35큐브 같은 경우에는 AI 컴팩트 600 45큐브 같은 경우에는 AI 컴팩트 3000 60큐브인 경우 AI 1260이나 알려드린 모델의 상위 또는 하위 모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많이 사용한 제품이고 요즘에 사용해도 충분히 좋은 제품인 아스콜이 있는데 아스콜은 제가 사용해보지 않았고 잘 몰랐지만 리터모터에서는 꽤 좋은 리터로 평가가 되어 있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텍 제품은 벡트라 S1, M1, L1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S1 제품은 45에서 60큐브가 적당하고 M1은 60에서 90큐브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L1은 1200 정도 되는 어항이면 좋고요. 에코텍 제품은 지난번에 조명 설명드린 것처럼 비싼 만큼 여러 기능이 존재하는데요. 모바일로 출력 조절이 가능하고 다른 모터와 다르게 시간대별로 유량을 무작위로 설정이 가능하답니다. 어쨌든 출력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은 DC 모터라는 얘기이고요. 별도의 제품으로 배터리 백업용도 있어서 정전이 나더라도 일정 시간동안 리터모터를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네 리터모터에 관련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